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여러분이 설문조사에서 1등으로 뽑아주셨던 콘텐츠를 할 건데요. 저희 토크 시작하기 전에 크림 바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디퍼런트 비타 A 크림. 원래 밤에 쓰는 나이트 크림류는 제가 선물을 받아도 손을 잘 안 대는 편이에요. 피부 뒤집어질까봐. 처음에 이거 써보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바른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의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진짜 조금만 발라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나이트 크림 몇 번 잘못 써가지고 피부가 완전 뒤집어졌었거든요. 주변에 지인 유튜버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한테 한 번씩 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주름의 효과를 봤다, 누구는 탄력이 좋아졌다, 어떤 사람은 피부결도 좋아졌다 그러고 아니 왜 동종업계 사람한테 영업을 하는 거야. 제가 원래 귀가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요.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귀가 팔랑팔랑. 비타민 A 계열의 레티널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저도 사용 초기라 겁나서 매일은 사용을 못하고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포스팅을 올렸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피부가 민감하면 볼이랑 이마부터 시작을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저 말 잘 들으려고요.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주제가 20대 내 인생을 바꿔줬던 깨달음인데요. 사실 이 주제가 설문조사에서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는 결혼 영상이나 다른 영상이 1등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의외였고 개인적으로는 21살, 2살 새내기 친구들 보다는 조금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혹은 시작하는 20대 중반 이후의 친구들에게 조금 더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디자인 전공을 했어요. 예술대학교에서 디자인 전공을 했고 양가 집안에 예술, 예체능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반대가 심했었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성적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성적이 왜 떨어지냐,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던 차에 제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죠. 결국에는 그래도 허락을 해주셔서 미술을 하게 됐어요. 제가 미술을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천재 같다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격차가 심해서 질투가 안 날 정도?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런 나날들이 매일매일 이어지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취업 준비를 할 때 그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이럴 거면 왜 미술하겠다고 했지? 좋아한다고 고집부려놓고선 왜 이것밖에 못하지? 그래서 예술이 되게 싫어졌어요. 즐기는 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괄호 치고 재능 있고를 적어야지.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그만둬야겠다.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재능있는 친구들은 저기 헐헐 날아가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계속 뒤쳐지고 있으니까 뭐라도 찾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살겠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막 찾아다녔어요. 당시에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았으니까 웹툰도 그려보고 스타트업에 들어가서도 일을 해보고 악세서리도 만들어서 팔아봤고 조리사 자격증도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다 더럽게 못하더라고. 특히 조리사 자격증은 저는 붙으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유튜브도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가장 취미생활이었어요. 당시에 그걸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유튜브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기자님께서 저한테 유튜브를 잘하시게 된 비결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유튜브를 잘한다고? 저는 태어나서 뭔가를 잘한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날 깨달은 점은 있었어요. 아, 내가 잘하는 게 없어서 재능이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옛날에는 재능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 친구들은 선을 하나 구워도 다르게 긋는 친구들이거든. 지금도 연락을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제는 재능이 부족한 제 자신에게 굉장히 만족해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20대 친구들은 자기 합리화 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5살 데이지한테 이 얘기를 똑같이 했다면 아마 이해를 못했을지도? 근데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니까 저는 저답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요. 재능이 부족한 것이 나의 가장 큰 장점이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상황에 부딪히거나 남들과의 경쟁에서 벽을 느끼고 있다면 그 벽을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낙담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이 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더 믿어주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사실 너무 두루뭉술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특히 우리 여자 친구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사회생활을 준비하시는 혹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여성분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투, 바디랭귀지, 그리고 태도가 그 사람의 능력과 일을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돼요. 저 친구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친구야 라고 해도 사실 일로만 그걸 평가하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다른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특히 일을 하다 보면 일로 만났지만 친하게 친분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때 무례한 말을 하거나 무한한 멘트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사회초년생 여성분이 남자들하고 섞여서 일을 하다 보면 직장 내 상사든 팀원이든 심지어 클라이언트하고도 감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곤란한 상황 혹은 무한한 멘트가 날아오는 그 자리에서 웃어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계속 회사에 많아지고 또 사업도 하고 하다 보면 어린 여자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떡하지 하고 아하하 하고 웃어요. 근데 그 웃음 한 번이 여러분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혹은 증명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보다는 사리분별이 명확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사회에서는 백만배 천만배 이득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색하라는 게 아니에요. 싹싹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면 무대응이 가장 좋고요. 굳이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가볍게 응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웃지 말라는 게 평상시에도 웃지 말라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잘 웃을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웃음을 가려야 할 때 가리지 못하면 호구가 됩니다. 반대로 화를 내는 건 어떨까요? 20대의 저와 30대의 저 가장 큰 차이를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화를 정말 많이 냈어요. 좋게 말하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욱하고 20대 때는 누가 민감한 주제로 얘기를 꺼내거나 차별을 한다고 느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따지는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화를 내니까 결국엔 그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대방 혹은 그 집단이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사적인 인간관계는 화를 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종종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효과적일 때도 있고 하지만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사회인으로서 내 생각이 존중받고 의견이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여성이 파워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화를 내면 리더십에도 큰 상처가 나고 집단 내에서 존중받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눈치를 보는 척하겠지만 뒤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내용을 얘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신경을 톡톡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연습 상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악플일기 영상에서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하는 행동은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만 의미가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내가 동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진짜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힘을 휘둘렀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력에도 내가 휘둘리지 않을 때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차근차근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신다면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좀 더 멋지고 즐겁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스스로도 많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여러분이 설문조사에서 다 보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다른 주제의 영상들도 제가 시간이 되면 종종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